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치입니다 네 오늘은 저랑 럽식걸스의 1절 안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무 튜토리얼 영상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랑 같이 오늘 1절을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오늘도 즐겁게 안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무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뒤돌아서 대기합니다 뒤돌아서 다리 모으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1, 2, 3, 4 기다리고 2, 2, 3, 4 할 때 오른발을 찍으면서 오른손에 같이 머리 위로 쭉 늘려주세요 늘려준 다음에 왼발 짚으면서 쿵 갈 건데 손은 이렇게 입모양 해주시고 하체를 반으로 그려줍니다 쿵 쭉 늘려줬다가 왼발 짚으면서 쿵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왼발 짚으면서 쿵 올 거예요 머리 위로 손을 쭉 돌려서 쭉 오고 빵! 오른발 짚으면서 쭉 뻗었다가 빤빵 고개를 오웬 하면서 그에 맞게 손도 오웬 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발 짚으면서 스텝을 갈 건데 손을 되게 옆에서 맞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두 걸음 누르면서 나와준 다음에 이 손을 뿌리쳐 줄 거예요 뿌리치고 셋 넷 자세를 잡아줄 겁니다 하나 셋 넷 할 때 뿌리치고 셋 넷 잡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 보게 오른발 세워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쭉 뒤로 늘리면서 가슴을 많이 까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두 번 돌리고 손바닥을 쿵 잡아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온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두 번 더 한 다음에 찬! 마지막에는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해보면 처음부터요 돌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and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올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러브씩 거얼 2, 3, 4, love씩 거얼 1, 2, 3, 5, 5 1, 2, 3, 4, 2, 3, 4, love up 1, 2, 3, 4 Love 부위 콩 다 온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갈 거예요. 입, 바깥, 앞, 옆. 이 순서를 외워주세요. 온 다음에 오고 나서 쿵, 둘, 셋, 넷. 이때 발은 동선을 찾아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손이 쿵, 둘, 셋, 넷. 온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약간 쓸듯이 쭉 내려갈 거고요. 둘, 셋, 넷. 올 거예요. 손을 보낼 때 같이 시선이랑 같이 빵! 크게 크게 보내고 딱 가지고 오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눌러주면서 골반을 쭉, 엔, 쭉, 엔. 올 거예요. 밤 온 다음에 누르고 쿵! 발 따라하고 다시 누르고 쿵! 또 이번엔 반대로 쿵! 둘, 셋, 서고! 여기까지 와줄게요. 여기서 라, 업, 단, 쿵, 셋, 넷. 온 다음에 원, 투, 쓰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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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거예요. 온 다음에 오른발부터 나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두 번 짚어주고 하나, 둘. 골반을 쿵, 쿵. 무심하게 오, 왼 주면서 손을 쿵, 쿵. 손도 무심하게 뭔가 이런 동작이 아니라 쿵, 쿵 주고 약간 살짝 차렷하면서 몸을 정면으로 세웠다가 앞으로 휙! 뻗어줄게요. 무심하게 왔다가 셋, 넷. 오른손부터 내 머리 쪽으로 뒤로 넘길 건데 하나, 둘, 셋, 넷. 볼 거예요. 쭉 뻗었잖아요. 오, 왼, 셋, 넷. 자세를 잡아줄게요. 오른쪽 넘기고 왼쪽 넘기고 셋, 넷. 결국 오른쪽 손이 쭉 펴지게. 이 상태에서 내 왼쪽 손을 몸을 쓸어주면서 오른쪽 손이 있는 데로 올 건데 골반이 쿵, 오른쪽 뒤로 돌아갑니다. 쿵, 둘, 한 번 더. 쭉 뻗은 상태에서 돌리고, 돌리고. 두 번 돌린 다음에 왼발 짚으면서 손이 쿵 앞으로 나갈 거예요. 쿵 짚은 다음에 쿵, 쿵. 두 번에 나눠서 쿵, 빰빰 오고 다시 다리 모으면서 쿵 이번엔 목을 감싸주고 빰빰 다시 포인트를 쿵, 빰빰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로 쿵, 쿵 쳐줄 건데 쿵, 쿵 약간의 업다운과 같이 쿵, 쿵 두 번 주고 X 표시 오른쪽 어깨에서 잡아준 다음에 셋, 넷. 돌려줍니다.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게끔 X 표시 갖고 왔다가 셋, 넷. 돌려서 보여주고 오른발 짚으면서 쿵 뻗어주고 돌려서 빰 버릴 거예요. 돌려서 쿵 버리고 다시 바꿔서 돌려서 쿵 버리는데 마지막에는 오른쪽 다리를 쿵 갖고 와 줄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없어, 그 다음에 쿵, 둘, 셋. 빰, 둘, 셋. 자, 앞에서부터 해보면 오른쪽 다리 천천히 나오는 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펼치고 쿵, 빰, 빰, 쿵, 빰, 빰, 위, 옆, 돌리고 쿵, 둘, 빰, 쿵, 둘, 빰 할 때 마지막에 오른발 짚으면서 빰, 손을 약간 손가락 펼쳐서 쿵 이렇게 잡아주세요. 약간 가슴이 까진 상태죠? 쿵, 쿵. 가슴을 넣으면서 손등을 당겼다가 빰. 오른쪽 손을 가슴 위로 쓸어주면서 셋, 넷. 오, 왼으로 뒤에 볼 거고요. 쓸고 오, 왼. 뒤에 볼 때 고개도 같이 쓸고 셋, 넷.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뒤에 보는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 다시 천천히 가보면 오, 왼. 빰, 빰. 셋, 넷. 뒤로 넘겨주고 셋, 넷. 돌리고. 돌리고. 쿵. 빰, 빰. 쿵, 빰, 빰. 쿵, 쿵, 쿵. 빰. 빰, 빰. 쿵, 빰, 빰. 쿵, 빰. 쿵, 쿵, 빰. 둘, 빰. 잡아줄게요. 자, 온 다음에 뒤에 본 상태에서 원, 투에 맞게 손을 꺾어서 빰! 잡아줄 거고 시선도 같이 왼쪽 다리랑 같이 왼쪽 보면서 빰! 줄게요 원, 투, 온 다음에 쓰리, 앤! 하면서 내려줄 거고요 셋, 앤! 넷! 넣어줄 거예요 투 오고 접고 내리고 빰! 고개랑 같이 팔이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골반이 쿵! 바깥쪽으로 돌아갑니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온 다음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으면서 고개를 뒤로 제껴줄게요 약간 눌러주는 느낌으로 하나, 둘, 하면서 정면을 보는데 눌러준 다음에 왼손을 그대로 돌려서 딱! 발을 굳게 펴줄게요 돌리고 빰! 빰! 온 다음에 고개를 왼쪽부터 약간 내 턱으로 원을 그려주듯이 하나, 둘, 양쪽 보여준 다음에 오른쪽 다리 빼면서 쭉 뻗어서 앤! 밤! 아래쪽으로 내 몸쪽으로 갖고 온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팔을 뻗어줄 때 같이 몸도 다운해줍니다 자, 다시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쿵! 둘, 셋! 쿵! 둘, 셋! 빰! 빰! 셋! 넷! 원! 투! 쓰리! 포! 돌리고! 셋! 넷! 밀고! 밀고! 쭉! 쭉! 울! 왔어요 온 다음에 다리를 딴딴으로 펴주면서 손은 허리 손을 할 거고요 오른쪽 손은 쿵! 쿵! 이렇게 내 손으로 뭔가 밀듯이 손날로 쿵! 쿵! 밀듯이 가고 오른쪽 골반을 쿵! 쿵! 같이 눌러줄게요 하나, 둘, 준 다음에 양쪽 손을 앞으로 보여주듯이 돌려서 짠! 보여주고 쿵! 둘, 셋, 넷! 하면서 왼쪽에 다같이 뒀다가 오른쪽 왼쪽 손 동시에 돌려서 오고 이때 골반도 같이 쭉 같이 밀어옵니다 온 다음에 바로 내 새가 나와요 가사가 내 세상 속에 올 건데 내 포인트가 가슴, 빰! 빰빰! 이거를 지켜주셔야 돼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앤, 쓰리, 포 하면서 내 세상 속에 쭉 가지고 왔다가 오른쪽 골반을 보내면서 너만 있으면 하면서 쭉 뻗어서 쭉 끌어 나오고 뒤로 살짝 하면서 다시 바깥쪽으로 쭉 뿌려줍니다 천천히 갖고 와서 위, 아더 쿵쿵 약간 이런 하트 모양인데 너무 정말 하트는 아니고요 손을 쭉 뻗은 다음에 약간 겹쳐지듯이 쿵쿵 왼쪽부터 빰빰 가져 볼게요 포인트를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앤 빰 쭉 끌어와서 밖으로 쿵쿵 골반이랑 같이 쿵쿵 주고 후렴구 나가볼게요 이때 손은 오른쪽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머리 위에 놓을 거고요 왼쪽 손은 쭉 뻗어서 아래쪽으로 줍니다 골반이 쿵쿵 약간 왼쪽 뒤로 눌릴 거고 다 같이 상체랑 같이 왼쪽 뒤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쿵쿵 이런 자세 쿵 둘 두 번 준 다음에 돌리면서 빰 쿵쿵 올 거예요 돌리고 가슴 쭉 내리기 이때 왼쪽 다리 탁 나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스텝이 쿵쿵 오른쪽 다리 들으면서 갈 건데 손은 쭉 내렸다가 어깨를 크로스 했다가 쿵쿵 짚어줄 거예요 쿵쿵 두 번 갑니다 쿵 둘 돌리고 빵 빵 빵 둘 셋 온 다음에 마지막에는 쿵 하고 위로 빵 쳐줄 거고요 둘 둘 빵 오고 오른쪽 다리 나가면서 쿵 바깥쪽으로 쿵 돌려줄 거예요 쿵 빵 두 번 발을 돌리고 쿵 한 번 더 왼쪽 다리 가면서 쿵 돌렸다가 쿵 쿵 하면서 손가락으로 앞을 쿵 찍어줄 거예요 자 럽 시 걸 빵 빵 둘 셋 넷 쿵 빵 빵 빵 빵 까지 올게요 쳤어요 친 다음에 빵 왼쪽 다리 짚으면서 빵 빵 양쪽 손을 약간 겹쳐서 왼쪽 머리 옆 오른쪽 머리 옆 하고 넘겨줄 건데 빵 빵 빵 빵 마지막에 이렇게 넘겨주던 손에 왼쪽 팔꿈치를 한쪽으로 모아주면서 다리랑 같이 빵 포인트를 줍니다 찍고 앤 빵 빵 빵 빵 왼쪽 다리 가져오면서 손을 뒤로 푹 쳐주시고요 움 움 쿵 네 허리에 손을 짚고 빵 빵 빵 빵 쿵 쿵 다리를 교차해 줄게요 자 연결해서 쿵 찍고 빵 빵 빵 쿵 빵 빵 이것도 반복해서 좀 봐주셔야 돼요 쿵 빵 빵 찍 빵 빵 빵 빵 빵 빵 왔습니다 오고 나서 왼손으로 약간 구체질 하듯이 올 거고요 스텝을 약간 밟으면서 올 건데 내 몸이 따라가듯이 내 왼손을 따라가듯이 밀면서 오고 쿵 하면서 약간 뒤쪽 보면서 누르면서 오른손을 오른쪽 어깨로 눌러주고 앞으로 눌러주는데 이번에는 왼손이 위로 올라옵니다 빰빵 빵 다시 빵 빵 오는 거예요 빰 빰 빰 빰 빰 온 다음에 따라오듯이 5, 3, 4, 8 할 때 오른쪽 골반 많이 눌러져 있죠? 이 상태 그대로 팔을 바꾸면서 뛸 건데 고개를 같이 쿵, 쿵 하면서 옆으로 쳐줄 거예요 빰빰, 둘, 셋, 두 번 뛴 다음에 넷 할 때는 주먹을 탁! 모으면서 잡아줍니다 빰빰, 둘, 셋, 넷 뛰고 오른발 치푸면서 쿵 누르고 오른손 위로 뻗으면서 쿵, 쿵, 쿵 왼쪽으로 찔러주고 온 상태에서 팔을 크게 돌려와서 빰 잡아줄 건데 검지를 이렇게 어깨 위로 쿵 두시고요 왼쪽 어깨를 딴딴 두 번 친 다음에 골반을 같이 손을 같이 보내면서 착! 위로 쳐줄 거예요 재기차게 하듯이 마지막에는 착! 쳐주시면 됩니다 가, 아 이부터 하면 둘, 셋, 넷 쿵 눌러주고 빰빰 두 번 친 다음에 뻗고 쭉 가지고 와서 쿵 빰빰, 셋, 넷 1,2,3,4 할 때는 이제 걸을 건데요 1,2,3,4 걸은 다음에 하나 골반이랑 같이 보내면서 하나, 둘, 셋, 넷 서실 거예요 동작이 골반이랑 같이 팔이랑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약간 이렇게 흐르듯이 따라가 주세요 하나, 둘, 돌려서 짠! 이때 마지막에 고개를 포인트로 짠!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팔 들고 따라왔다가 오른발 밀면서 하나, 둘, 이때는 멤버들끼리 마주보는 장면 하나, 둘, 셋 할 때 옆으로 짠! 폈다가 실원이랑 같이 넷! 하면서 교차, 주먹 정면 바라봐 줄게요 하나, 둘, 빰빰, 셋, 넷! 왔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온 다음에 위로 뛰면서 쿵, 쿵! 뛰면서 오른손도 같이 쿵, 쿵 쳐줄게요 쿵, 둘, 셋, 넷! 올 거예요 이때는 쿵, 쿵 친 다음에 왼손 들면서 오른손을 그대로 밑으로 두 번 쳐줄게요 이때 오른쪽 다리도 같이 쿵, 쿵 주고 셋, 하면서 왼발 짚으면서 또 손가락 가운데 나오고 하나, 돌리면서 누르고 셋, 반대 손 왔다가 당겨오면서 가지고 오고 뛰고 뛰고 쿵, 쿵! 두 번 짚고 하나, 둘, 셋, 가지고 오고 자, 이번엔 다리가 모여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쭉 위로 손바닥 뻗었다가 약간 다운하면서 눈 가려주시고 시선이랑 같이 손 보셨다가 손을 같이 검지끼리 모아줍니다 러브! 하면서 몸을 바꾸고 마지막에 쿵, 쿵! 하면서 포인트를 잡아줄게요 탁, 탁! 하는 부분 이렇게 되면 1절 안무, 오늘 준비한 안무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시니까 제가 뒷부분 다시 조금만 해보고 다시 후렴 반복 한번 다시 해볼게요 셋, 넷! 온 다음에 쿵, 쿵! 두 번 뛰고 셋, 넷 오고 왼발 짚으면서 쿵! 누르면서 돌리고 잡고, 당기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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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그려주고 빰 빰! 마지막에 빰 빰! 포인트 주기 걸어가는 것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쭉 당겨오고 셋 넷 쿵쿵쿵쿵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후렴구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럽식 할게요 짠 온 다음에 We are the love sick girl 뺨 뺨 교차 교차 짠 하나 둘 셋 넷 뺨 뺨 뺨 쿵쿵 럽식 뺨 뺨 둘 셋 넷 쿵 누르고 뺨 뺨 삼 정선 뺨 알 뺨 뺨 뺨 뺨 셋 넷 짠 쿵쿵 여기까지가 후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오늘의 준비한 진도는 다 나갔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습은 저희 안무 영상 거울 모드로 올려두었으니까 그거를 배속 조절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은 말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짠 쿵 빰빰 원 투 쓰리 셋 넷 둘, 둘, 셋, 넷 쭉 땡겨오고 셋, 넷 돌리고 크게 쿵, 빰, 빰, 쿵 빰, 포인트 위, 아래, 앤, 짠 돌리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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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쿵, 쿵 들고, 돌리고 원, 투, 쓰리, 포 투,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투, 투, 앤,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투, 앤, 쓰리, 포 너만 있으면 돼 We are the love sick girl 빰, 빰, 둘, 셋, 넷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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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쿵쿵 러브 sick girl 빰, 빰, 둘, 뛰고 빰, 누르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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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잡고 빰, 빰, 셋, 재기차기 빰,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셋, 넷 빰, 빰, 셋, 넷 쿵, 치고 세, 넷 쿵 볼름서 누르고 빰, 원, 투, 쓰리, 포 원 빰, 빰 하면 음의 진도는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1절에도 안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또 포인트적인 안무는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영상 많이 봐주신다면 금방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반복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저에게 안무를 직접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제 인스타그램 주소를 써놨어요 거기서 DM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